지금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준 두 가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 경기라기보다는 투자 경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실무 경기라고까지 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아무튼 하나는 미국 주택 가격이요. 사상 최고를 찍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그에 대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예요. 고금리에 이제 주택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미국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 보험료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오르면서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인데요. 지난달 말 스탠더드 플러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3월에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7.4%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 지수는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산출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가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뉴욕 9.2%, 클리블랜드 8.8% 그리고 LA 8.8% 등이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요. 몰기지가 높아지면서요. 집을 파는 사람들은 적고요. 또 신규 주택이 결국은 공급의 전부이다 보니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S&P에 따르면 20개 대도시의 주택 시장이요.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건 이제 주택 부문, 미국의 주택 부문이 있어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했네요. 주택 가격만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 아니고요. 주택 보험료도 폭등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주에서요. 이 평균 보험료도요. 주에 따라서는 25%에서 40%가 넘게 인상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혔네요. 따라서 이러한 주택 보험료의 인상도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있어서요. 아주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택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요. 최고점을 경신했다라는 뉴스였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이 3대 지수가요. 최고점을 경신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예전에요. 미국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선이 돌파할 것이다 라고 90년대 말에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요. 너무 빠르게 예측해서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분이 드디어 25년 만에 적중으로 축하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 월스트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79세 남성 투자자인데요. 그는 54세였던 지난 99년이었어요. 1999년. 다우가 4만으로 가고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강세장이 될 텐데 여기서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그런 책을 냈었다라고 하네요. 당시에는요. 99년도 당시에는 1만 선을 웃도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2016년에 4만 선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던 거죠. 비록 이제 17년 뒤, 99년 대비 17년 뒤였었지만 당시에는 이 닷컴 버블이 딱 붕괴되기 직전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책이 시중에 유통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0년 바로 1월부터 완전히 약세로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지수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001년 9월까지요. 다우지수는 30%나 하락해서 8200까지도 밀렸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장세를 회복하면서 다시 조금씩 상승하던 다우지수였었는데 그 뒤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면버드 파산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요. 또 6500까지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떨어진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그 책이 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09년도 때 아마존에서요. 아마존 책 서평이 아니라 댓글에서도요. 이 책을 놓고 아주 조롱하는 여러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다라고 소개를 했네요. 아무튼 그 뒤로 다우지수가 2010년대 상승장을 타긴 했지만요. 이분의 전망대로 2016년도에 3안선을 돌파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그 뒤로 3안선이 바로 지난달이었죠. 16일 였습니다. 뉴욕증지에서 장중에 한 차례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날 17일 종가로 또 현실이 되었다. 4안을 돌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는요. 우량주 30종목으로 구성된 뉴욕증지의 대표 주가지수입니다. 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전부터요. 산출되기 시작했고요. 99년도 3월에 처음으로 만선을 돌파했고요. 2017년도 1월에야 2만선을 뚫고 올라갔었던 건데요. 근데 그때부터 2017년 1월부터 2만선에서 4만까지 넘을 동안 걸린 시간은 그 뒤로 7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저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얘기하기를 앞으로 10년 안에 또 6만 7천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100% 컨퓨전하다. 이게 바로 AI의 힘으로 인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가 될 건 아니면 주식 투자가 될 건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기간 동안에 적 짧게는 수개와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여서요. 다뤄봤습니다. 놀 merits. 타이밍 나 син они Thi 나